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오예! 오늘도 쿠키럼 킹덤! 아싸! 아싸! 재밌겠다고! 요즘 쿠키럼 킹덤 안 하는 친구들은 없지? 노노! 요즘 안 하는 친구들이 어딨냐 크롱! 맞지 맞지! 자! 오늘은 쿠키럼 킹덤 다섯 번째 모험! 재밌겠다 크롱! 그럼 다 같이 모험을 떠나보자고! 좋았어! 그럼 오늘은 은행강도 잡으러 가자! 가자! 오! 멋진 우리 마을 도착! 오! 별사탕 먹자! 그럼! 델리비 별사탕도 다 있어! 일단 먹을게 많으니까 다 먹어! 다 먹어! 풍요의 분수! 보상맞기! 어? 얘들아! 저건 뭐지? 몰랐고 있다! 눈빡장! 우리 친구들 소완나무도 좀 들어주자군! 소완나무를 들어주면 돈을 벌 수 있대! 야! 내 소원도 좀 들어주라 크롱! 응! 됐거든! 보상이 하루에 세 번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재료를 모아서 꼭 보상을 받아야 해! 완료! 재밌다 크롱! 어? 그리고 우리 쿠키성 업그레이드 해야돼! 이것 보라고! 오예! 드디어 우리도 쿠키성 레벨! 업그레이드다! 오예! 뽀로로! 우리 상작강을 하고 가야지! 좋은 거 나와라! 뭐야 뭐야 뭐야! 에픽 쿠키 같은데? 허무 맛 쿠키! 오! 대박! 장단 쿠키잖아! 오예!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우리 쿠키도 얻었겠다! 월드 탐험 해보자고! 좋소! 월드 탐험! 고고! 어? 은행 강도 출몰 지역이야! 여기 가면 은행 강도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맞아! 다들 싸울 준비 됐지? 오케이! 우리 민초 쿠키! 이때까지 고생했다고! 허브 맛 쿠키로 교체하다! 허브 맛 쿠키가 엄청 세대! 우와! 교체 완료! 오케이! 잡으러 가자! 흠! 킁킁! 어라? 킁킁킁! 이 무슨 냄새지? 왜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냄새를 맡는 거야! 불안하게! 응!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게! 아! 방구 냄새! 뭐야! 진짜로 불안하네! 크하하하! 여길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놔라! 크!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은행 강도들이다! 오호! 역시 마법사맛 쿠키가 아니었구나! 이봐! 내가 안 꼈다고! 달콤하고 귀엽기 차기 없는 쿠키들은 통행료를 내놔라! 어? 얼만데? 크리스탈 2만개! 뭐야? 2만개? 우린 그냥 돌아갈게! 안녕! 잠깐! 무슨 자격으로 통행료를 걷는 거야? 히히! 여긴 우리 땅이야!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고! 통행료를 못 내겠다면 우릴 이겨보든다! 하하하하! 좋아! 그만 후회하지 말라고! 자 시작한다! 에스프레소받! 하하! 우리가 얼마나 쎈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스노킹 입냄새를 보여주겠어! 나왔다! 스노킹! 정계정이사! 오! 나이스! 좋았어! 입냄새! 우리가 얼마나 쎄졌는지 이 녀석들을 모른다고! 맞아! 에스프레소받! 도망쳐보시죠! 가볍게 클리어! 정글전사! 챌리만! 합동공격! 그렇지! 내가 허브맛 쓸 일이 없는데? 스노킹! 자 허브맛! 입냄새 나갔다! 으앙!! 으앙! 정신 못 차린다! 마지막에 들려라 쿠키! 오예! 헤헤! 가볍게 순리이! 가서 놓은 것들이 까불기는 우리가 이겼어 이 정도면 도움이 되겠죠? 완전 꿀잼 쿠키들이 우리를 때렸어 정말 아기아기하고 나쁜 녀석들이야 두목님한테 이를 거야 어서 썩 도망가라고 키키키키키 어? 저것 봐 흙으로 만든 건물들이 옹기종기 있어 오호! 저쪽에 마을이 있을 거야 얼른 가보자 어? 순례자의 마을? 저기다! 가보자! 우와! 여기가 순례자의 마을? 꽤 넓고 좋잖아 이곳을 내 왕궁으로 삼을 걸 그랬나? 뭐? 무슨 소리?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빙이 왜 이래? 더운 사막을 건너라 목이 마르셨을 텐데 시원한 소다 한 잔 어떻습니까? 우와 고마워 뭐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한 잔에 크리스탈 천 개 그거는 완전 날강도다 배토 딸기맛 쿠키 우웩! 파는 거라면 미리 말해줘 헤헤!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죠 우린 용건이 있어서 왔어 가장 크게 번성했다는 쿠키왕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바닐라 왕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닐라 왕국? 바닐라 왕국? 바닐라 왕국에 뭐 있는 거야? 뭐야? 바닐라 왕국에 가는 거였어? 진작 말하지 내가 바로 바닐라 왕국의 후손인데 뭐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하냐?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헤헤헤 뭐야? 그럼 바닐라 왕국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겠네? 모르겠는데? 다 뭐야? 다 모인가? 내가 바닐라 왕국에 대해서 아는 건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 머리카락을 물려줬다는 것 뿐인걸 여러분 바닐라 왕국에 가려면 특별한 시험에 도전해야 한답니다 저희 마을 외곽에 있는 여행자의 쉼터에 가보시죠 그곳에 가면 이곳 순례자의 마을과 바닐라 왕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얼른 여행자의 쉼터로 가보자 전부는 쿠키들이다 놀랄 것 없다네 은행 강도가 찜이 빠지 못하게 방벽을 설치해줄 일꾼을 불렀거든 자 어서 작업을 시작해 주게나 우린 바닐라 왕국에 가려고 왔어 크로가 너무 실간나는데? 도전자다 헤롱 헤롱 젊은이 바닐라 왕국에는 왜 가려고 하는가? 바닐라 왕국은 쿠키가 세운 가장 큰 왕국이잖아 그곳에 가서 멋진 모습을 구경하고 우리 왕국과 동맹을 맺을 거야 그거 알아? 바닐라 왕국은 모든 쿠키를 행복하게 해주는 환상의 왕국이었대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을 거야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금고도 있었겠지? 한가운데 빛나는 내 동상도 있었을 거야 바닐라 왕국에 가기 위해선 영웅의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 자네들이 할 수 있겠는가? 길길길 저렇게 갓 구워진 쿠키들이 할 수 있으려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다고 헤헤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네 그럼 이참에 우리 마을에 기념품 좀 사가겠나? 용안부적 우왕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우왕정심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만 쏙쏙 골라 담은 오답노트 갑자기 웬 장사?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 저기 은행감도 대장이 보이는데? 잡으러 가자고 아냐아냐 잠깐만 그전에 상자 강을 한번 하고 가자고 좋아 식팟 뽑기 어때? 좋아 식팟 가자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아까 돈 다 날렸다고 오 하트 나왔어 이러면 100% 에픽 나온다고 에픽 쿠키 과연 뭐가 나올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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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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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뭐야 에픽이야? 호밀맛! 호밀맛! 나이스! 이제 은행감도 잡으러 가자고 이제까지 아이스킹 고생했어 이제 호밀맛으로 바꾼다고 전부 쓰러져 오 멋있어 자 다들 준비됐지? 은행 강도 두목 잡으라 에스프레소로 먼저 한방 날릴게 도망쳐보시죠 조악 칠리마트로 마무리 콕 잠깐 뭐야 정글 전사 소비만 나가시다 이거 뭔데 짱 센 것 같은데 얘네들은 에스프레소 한방이면 도망쳐보시죠 그렇지 싸움을 끝내려면 은행 강도 두목을 만나낼 수 밖에 없겠어 맞는 말이야 두목 나와라 에이 그렇게 해서 나올정도면 진짜 두목이겠어 불렀냐 뭐야 진짜 나왔잖아 귀엽고 깜찍한 쿠키들 같으니 난 예쁜걸 보면 치가 떨려 흠 왠지 저 녀석 얼굴이 익숙한데 생각보다 쿠키맥이 넓었구나 진짜 의외다 칠리맛 쿠키 너 혹시 7천? 아니 최근에 올랐다 그럼 설마 9천? 그정도 되지 감히 나보다 현상금이 높다고? 이 녀석은 내가 처리한다 너희들은 끼어대지마 뭐야 그런거였냐 보스 보스 출연 강도 출연 정글 전사 가자 젤리맛 공격 젤리맛 공격 우리 거미줄에 걸렸어 거미맛 공격 잡았다 승리해 여름보니 헤헤헤헤헤 아 꿀잼 이정도면 도움이 됐겠죠? 우와 바위산 위에 멋진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모두 쿠키 얼굴이네 누구였을까? 당연히 왕이었을 거야 너는 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엄청 근엄한 척 풍 잡아 저 조각들처럼 나 위대한 왕이 되도록 좋았어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아 내 얼굴도 바위에 새겨줘 어 뭐야 은행강도 아지트가 여기 또 있다 이번엔 제대로 결판을 내자고 좋았어 이번엔 꼭 은행강도 잡겠어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할게 정글 전사 나가자 가자 기절했지 이녀석들아 헉 저거 뭐야 아아 호밀만 공격해 오케 오이 오이 좋았고 뭐야 왜 안 죽어 칠리맛 빠버리 오 좋았어 깔끔했다 어 이번엔 뭐가 나오지 아싸 동전벗기 뚜시뚜시 뚜시뚜시 점프 2단 점프 뚜시뚜시 생명무역 오오 에스브레소 공격 어 뭐야 얘네들 왜 한 번에 안 죽어 점점 적들이 세지는 것 같아 응 맞아 어 저 배 보수다 크하하하 예전보다 더 강하고 무시무시한 엔진을 장착했지 뭐야 더 강해졌다고 싸그리 밀어서 고소한 가루로 만들어주마 하하하하 얘들아 조심해 국격 온다 아 정글 전사 쿠키 허브맛 쿠키 무럭무럭 자라라 아악 거미줄에 묶여서 공격할 수가 없어 몰수박 너무 센데 합동 공격 아 또 묶였다 백기절 스킬 스킬 써봐 스킬 허브맛 쿠키 공격 아악 어 예 나이스 정글 사라마니 드디어 은행 강도를 물리쳤다구 하하 남김없이 쏴 축포를 터뜨려라 하하하하 자 오늘은 쿠키런 킹덤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봤고요 다른 모험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관람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뛰 도움드래요